노래를 해볼까요? 와, 가수님이 입막이래요, 오빠. 화이팅! 제가 또 오늘 보아 씨와 새로운 시도를... 설마, 노노노노래? 아, 답답해. 아이, 마이크를 꺼버렸네? 동욱 씨의 이 무대를 보면 반할 거예요. 그런 말이죠, 그런 말이죠. 오, 왜 본인의 목걸이 이렇게 매력적이라는 거를 모르셨어요. 오, 왜 본인의 목걸이 이렇게 매력적이라는 거를 모르셨어요? 오, 왜 본인의 목걸이 이렇게 매력적이라는 거를 모르셨어요?